3회상 20장 17절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보면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는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속학대로 아비에게 나아가서 월삭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하루가 되어지는 이 월삭은 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 달의 첫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날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출애굽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첫날 그 한 달의 초하루 월삭이 주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그냥 매 달의 첫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의 시작의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졌기 때문에 첫날에는 항상 나팔을 불고 그들이 특별한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 월삭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재와 사망의 건세에서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시작된 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을 이루셨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일의 기간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월삭을 지낼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과 식사를 하는 예법이 있어지는 것. 그런데 그때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3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숨어 있으라라는 말을 했어요. 드러내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4일 동안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일은 우리 예수님이 4일 동안 죽으시고 음배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흘 만에 일어날 때 이 사흘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 사흘 동안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을 볼 때 음배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노화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은 물의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의 세례 3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진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3일 후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에 어디로 쏘도록 되어져 있냐면 19절 말씀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있다. 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departure, 출발하다. 출발하는 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3일 동안 우리가 죽음에 본받아서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이제 3일 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이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삶인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흘길을 가는 이후부터 발견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들이 사흘이 지난 후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 육자의 것은 다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만나만 먹고 반석에서 낸 물만 먹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셀바위에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라는 거죠. 요나단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에셀바위 곁에 쏘아서 자기 아이에게 가서 그 화살을 찾으러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화살을 쏜 것은 요나단이에요. 이 화살의 의미를 열한기하 13장 16절에서 17절 열한기하 1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셔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서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름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7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화살을 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창을 열어서 바깥으로 동쪽 창을 통해서 화살을 쏘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화살이 그 아람 족석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아간 화살과 같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화살은 이미 쏘았어요.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 일을 할 것인데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 요나단의 손에서 쏘아진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화살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이미 준 그 순간부터 율법에 의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줄 그 순간부터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스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율법을 준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이 화살을 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당겨진 이 시위의 화살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떤 것을 정했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겐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지만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심판이 이르느냐 아니면 축복이 이마느냐. 이 화살이 똑같은 한 화살이지만 거기에는 심판과 축복이 겸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양면처럼 안쪽이 있는가 하면 바깥쪽이 있고 이 앞면과 바깥면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한 화살이지만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알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리이신 예수 그리스로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에셀 바위 곁에 그 화살이 날아가게 되었지만 그 바위에 꽂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는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린더 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더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로라라고 말해요. 이 반석, 이 에셀 반석은 예수 그리스로의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종이었지만 이전에는 율법의 메인자였지만 율법 아래 놓여서 종살이를 하는 자였지만 반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에서부터 나는 새로운 출발,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에셀바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완전히 둘이 헤어지는 곳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육체로 마친 자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낳은 아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지금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다윗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진 나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뭐와 가까이 되어져 있냐면 육체예법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체예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은 반드시 같이 하면서도 분리되어야 되는 아이러니라 그런 부분이 있죠. 내 앞에 늘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율법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망의 그림자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월삭에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사에서 말씀을 보면은 5장 28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에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으로부터 오게 하겠다는 게 이사에서 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신정함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때 이것을 화살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은 이미 당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정하셨어요.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미 그 활은 당겨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활을 쏘기로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이미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당겨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위세계 선택의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돌아와서 사울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에셀 바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10편 127편 4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동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한 화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젊은자의 수증에 있는 화살 그것이 전통에 가적하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독을 품고 저주의 말을 하면 독화살이 되어져서 상대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쏘아서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살리는 말이면 그 살리는 말은 그 영혼에게 가서 그 화살이 맞출 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화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율법적인 화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양명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심판을 말하는 것 같고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을 말하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많은 먼 나라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화살을 당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이 전통에 있는 화살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라 하지 말라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같이 겸해 있는 거죠. 이 화살을 내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우리 심령 속에 늘 있고 주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담겨져서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걸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되 살리는 화살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죽음의 화살을 피하여서 살리는 말씀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 화살을 쏘았어요. 이제 그 화살을 쏘고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한 거나 아니면 그 화살이 옆에 있다라고 말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아서 가져오라라고 말하면 너는 돌아오고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두 가지의 선택이 이 화살 쏘는 것에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셨습니다. 율법의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화살이 쏜 거는 한 번인데 그 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내 갈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때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사의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에셀바이에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보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사무엘도 없고요. 그에게는 요나단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다윗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지만 이제 이 다윗에게는 온전히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할 방법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 그 세 가지는 다 누구만을 의지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를 시험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서 율법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시켜서 복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다윗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린 성경에서 그것을 읽죠.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지를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권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계속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그 상황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그 바위 옆에 숨어 있다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말한 것 듣고 분을 내는 모습이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패영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세야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세야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나라를 요나단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수치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육체의 노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에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집을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자로서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기름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여호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된 것이 모래 위에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개바라 반석이라 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가 고백한 말씀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진 자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요.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어떤 노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와 같이 기른 몸을 주고도 사울의 죽음의 화살 앞에 그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앞에 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육체의 이러한 것들을 싸우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언제나 이 싸움이 끝날까 금방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두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두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둔 것은 모든 자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두었어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있지만 사울의 왕 밑에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을 내게 한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육체 가운데 보내시고 율법 아래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율법 앞에 또 이 사울왕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육체의 어떤 고통과 활량과 여러 가지 염려 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건 속에 율법의 저주 속에 늘 죄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준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육이 없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의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앞에 늘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보를 보면 사망 앞에 놓여 있지만 다윗이 여화를 의지할 때 그는 죽음에서 늘 건짐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늘 율법이 있어요. 내 앞에 늘 사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출발을 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앞에 우리가 또 나가 있다면 에셀바위 밑에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는 참으로 사울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는 사울의 죽임의 화살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요나단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리입니다. 이젠 다윗이 자기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다윗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홀로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 뭔가 힘을 좀 주고 돕고 섬기도록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만을 믿는 삶 만약에 내가 율법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죄 뿐입니다. 주님이 라우디키아 교회에게 한 말 라우디키아 교회가 어땠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미지직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게시록 3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다 할 때 라우디키아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아야 돼요. 혹시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나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서 얼만큼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얼만큼 내 전통의 화살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서 늘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반성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하늘로부터 준 만나만 먹고 반성에서 내야 준 생명수만 마시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해의 삶이 정말 애굽에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세상에서 먹는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삽니까?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것은 그거 외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믿고 순종한 자만이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끝까지 순종하며 거기에 나아간 자입니다. 아멘. 정한 때 요나단이 들에 나가서 그 약속한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나타나셨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화살이 쏘아졌어요. 예수님이 온 그 순간에 모든 건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온 그 순간에 모든 것은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제 이 화살을 쏘고 나서 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요나단이 말합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은 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2장 찾아보세요. 12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지어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할 틈이 없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들도 보지 않은 것을 약속으로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 약속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자기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박질 쳐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부활의 표 때를 향해서 다른박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제 다비시 홀로서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홀로서기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홀로서기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요나단과 이제 다비 사이에는 서로 간에 입맞추고 그 바위에서 헤어집니다. 미즈바라는 바위에는 율법은 절대로 복음에 갈 수가 없고 복음은 율법으로 갈 수 없는 경계가 미즈바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즈바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모이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의 심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서게 됩니다. 미즈바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주님이 그 회중들을 다 나팔로 불러 모으시고 미즈바 앞에 모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율법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가지고 다 판단할 때 복음의 피가 내 앞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예요. 매일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씻긴 사람은 오직 생명체계의 이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책에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서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크리스만을 의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하셨습니까? 에셀바에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거기에서 여전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두렵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이미 기른 봄을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에셀바에 곁에서 머물고 있다면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마치셨는데 아직도 그 마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고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주저하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용모를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사올을 떠나고 요나단과 헤어져서 자기의 길을 가게 하는 이 말씀. 이미 주님의 화살은 시위를 당겼고 그 화살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당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요. 우린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놓여있을 수 없고 율법 앞에 서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대되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그 말씀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분발하여서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존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도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육에 대한 나는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